괜찮은 거요? 네... 뭐... 그대에게 이것이 최선이란 말이오! 오늘 그대가 하던 짓이 헬만 어리석은 짓인지 알아야 하오! 죽을 각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또 명심하시오! 자왈! 용감한 자는 두려움이 없다였습니다. 형평없는 실력이지라도 저 용기가 그대의 목숨을 구했다면 됐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늘이 주신 목숨은 소중한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다하여 저한테 함부로 버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이네요. 신세를 진 건 제가 아니라 도령입니다. 제가 도령을 끌고 나오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아... 아... 아치! ㅎㅎ 근데... uf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대에게 이것이 최선이란 말이오. 오늘 그대가 하던 짓이 웬만 어리석은 짓인지 알아요. 죽을 각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또 명심하시오. 자명을 즐기는 일이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 할 일이었지요. 그리고 내일이 또 오늘이 되면 또 다른 곳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만. 죽을까 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도령께서는 왜 이런 무만치 사신 건지요? 자명은 하실 줄 알고 뛰어드신 겁니까? 자왈! 용감한 저는 두려움이 없다였습니다. 형평없는 실력이 있지라도 저의 용기가 그대의 목숨을 구했다면 됐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으나 하늘이 주신 목숨은 소중한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다하여 저한테 함부로 버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이네요. 신세를 진 건 제가 아니라 도령입니다. 제가 도령을 끌고 나오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어머! 아, 옷이...